백노절이 오늘 여기 있네요 꼬리하고 가마우지 같은데 가마우지가 그렇게 많지 저쪽은 오리같고 이거 여기는 이문동에서 중화동으로 넘어가는 철교 여기는 함무열차가 아직도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신인문역 장룡아파트 고요 이쪽이 아이파크 고요 이 다리는 진짜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이하교 백노 다 큰 놈들입니다 거의 다 큰 놈들이고 저쪽에 뭐가 백노하고 싸우는 것 같은데 가마우지한테 잡혔나 여기 가마우지가 몰려있고 가마우지가 몰려있고 여기가 석계역 쪽이고요 여기가 중랑청 상륙입니다 상륙입니다 건너판이 동대문구 구요 이쪽은 중랑구 박미축제 열리는 곳입니다 여기가 안쪽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